019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 은, 는 동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밸브 및 댐퍼 등의 자동 개폐 장치인 전동 액초에이터와 감속기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1987년 5월 16일에 설립된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조선소 및 제철소 등에서 물, 오일 및 스팀과 가스 등 밸브를 구동시키는 장비와 감속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액초에이터는 국가 기반 산업이 주 수요처인 바 일반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함. 기업 개요 대시 전동 액초에이터와 감속기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경기도 여주군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전동 액초에이터와 감속기는 밸브 수문 등에 부착하는 자동화 요소 기계이며 주요 수요처는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가스 회사, 정유사, 제철소, 조선소 등임 대시 국내에 16개 대리점을 판매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를 위해 미국, 인도네시아, 중동 등의 해외 대리점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전동 액초에이터 및 감속기의 국내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해외 시장의 수주도 발생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크게 상승 유형 자산 처분이익 등 기타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국내 원전 사업 재개에 따른 에너지 플랜트 수주 증가와 건설 투자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에너토크의 시가 총액은 94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너토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04위입니다. 에너토크의 상장 주식수는 975만 6,088주입니다. 에너토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너토크의 퍼은 30.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1배, 48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원, 4억원, 1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원, 4억원, 18억원입니다. 에너토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42%이고 유보율은 799.7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1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6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토크의 종가는 9,700원이며 주가가 에너토크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의 종가는 9,700원이며 주가가 에너토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에너토크는 거래량 4만 4,400일 흔두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2,035주, NH투자증권에서 9,3604주, 미래세증권에서 5,585주, 한국증권에서 5,207주, 삼성에서 3,44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1,56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728주, 한국증권에서 5,359주, 삼성에서 3,832주, 목건스탠리에서 2,700의 순일곱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5,900도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30의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에너토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전달한 시진권에서 5,900도 주만큼 순매수하였습니다. 전달한 시진권에서 5,800도 주만큼 순많은 대단하였습니다. 국과 관심과 함께하는 스포츠 선언과 함께하는 지구지입니다. 강력한 그 지구마는 3,500도 주만큼 순매수하였습니다. 이젠 상호